아이고 뭐 그 방법이야 뭐 많잖아요 아이고 이쪽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신탄지로 나갔어야 했는데 북대전으로 가네 10분 추가 됐네 3시 10분 3시 5분 도착인데 북대전으로 도네요 원래 북대전이 더 가깝거든요 이게 안마켓 신탄지로 나가면 이게 그 앞에 관평동을 관평해서 조금 오늘은 거꾸로 됐네 3시 15분이네 도착시 10분 늘었나 근데 또 모르죠 가보면 또 실제 또 관리가 되죠 도착했어요 벌써 와 우와 손님들 많아요 어묵사님 우와 우와 그래도 어묵사님이 워낙에 또 이쪽이 대부 아닙니까 대부 저런 모습이죠 항상 저런 모습이죠 항상